네 거기다 뭐 구웠었습니까 돼지고 뭐 썼습니까 그래도 석쇠에다 끓는 게 더 맛있죠 저거는 고기는 젖소까지 맛있지요 그래서 고기는 젖소가 있겠냐 이래서 두꺼운 고기는 맛이야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요 엄청 따뜻해요 근데 그걸 언제 꼈습니까 고기를 언제 꼈어요 저녁도 먹었지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놔두니까 건강하냐 내가 내가 이 집에 있으니까 방문하냐 저 온산에서 거기다 안 까먹었다 온산에서 온산에서 거기다 안 까먹었잖아 온산에서 거기다 온산에서 거기다 온산에서 거기다 온산에서 거기다 온산에서 거기다 온산에서 거기다 Anything 또 место 그 produ이네 이 뭐 하ожно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 오늘 겨울 날씨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나 바람도 안 불고 오늘은 아주 그 날이 나는 이렇게 기름비다 Hold mand 한글자막 by 한효정